두 번째 썰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썰은 저희 이성균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모카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썰입니다. 제목,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데 한편으론 공허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사, 학교 지역 이동해서 다닌 거 합하면 살면서 총 6번의 지역 이동을 했습니다. 어릴 적엔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이사하고 좀 적응할 만하다 하면 이사해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었는데 한편으론 이러면서 내 생활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처음 본 친구들에게 소외 안 당하고 친구랑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악착같이 노력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이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도 같은 것 같아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 어른들, 또래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컸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도 이성들한테도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한편으로는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다 머릿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 문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에 뵌 습관들이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내 본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 리액션과 습관인지 아니면 내 원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만 공허한 느낌이 드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는 그 목적이란 게 있잖아요. 악착같이 사랑받으려고 했을 때에는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목적이 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조금 덜 급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딱히 그게 목말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때? 네. 그때는 이제 적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적응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대처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특히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는 일반적이었지만 선생님하고는 되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그거에 너무 이렇게 약간 달아버린? 달고 달은? 그런 모습에 약간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목적이 분명히 한 게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잘 보여서 잘 보여서 나에게 분명히 이제 생기부의 한 줄이라든가 근데 그런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태도를 취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도 내가 그 태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다면 저라도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인 인격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는지와 지금도 그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좀 조절을 시도해보시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든 게 이분은 지금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분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을 먼저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갈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목하님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사연자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남들은 자기가 남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말이 조금 복잡한데 내가 만든 나의 가짜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난 가만히 있으면 나의 가만히 있는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일 테니까 그러한 경험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네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돼도 남이 계속 나를 좋아해준다면 더 이상 남이 좋아해주는 나의 가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에 든 게 다들 자기 진짜 모습과 다른 가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들한테? 있죠. 사회적 인격? 사회적 인격? 네. 제가 생각하는 저 혼자 있을 때 제 성격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뭐랄까 사용하는 인격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뭐랄까 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내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테니까 근데 사회적 인격과 나를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충전을 해서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 제 사회성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사회적인 인격이 그런 성격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 카푸치노는 거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품까지도 카푸치노야 하나잖아요. 그 거품이 있어야 카푸치노인 거니까 그래서 나의 원래 사회적 인격 아 원래의 성격과 사회적 인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둘 다 나인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뭐랄까 자존감을 높이고 그 회의감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우 마음에 드는 비유였습니다. 카푸치노. 지금 노트에 놓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썰인 거 같아요. 특히나 대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더 공감할 만한 썰인 거 같아요. 음 이거 말고도 혹시 어 제 생각에는 제가 사연자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사연자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격이 착한 사람인 거 같아요. 착하고 남아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뭔가를 주어야 되잖아요. 내가 져줘야 되고 그래서 혹시 그래서 굉장히 힘들으셨거나 아니면은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다 나쁜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자마자 좀 놔버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받기 위해 막 애를 쓰다가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라던가 중학교 때라던가 한창 이제 무리지어 놀고 그런 게 중요한 때에는 그걸 느끼다가 어? 이거 내가 너무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 친구들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애정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좀 바로 놓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놓으면 어떻게 됐었냐면 떠나가요. 그 친구들은 맞아요. 실제로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백만큼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만큼의 애정을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애정과 관심이 50도 안 될 때 70, 50도 안 될 때는 약간 회의감이 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백식주도 나를 호구로 하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선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많은 유명한 말이 있죠.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그걸 확인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 정도의 감정인데 어 아닌 거면 말을 해줄래?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들면 보통 떠나가요. 왜냐하면 정말 그것밖에 안 됐던 애정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간 만큼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와요. 오 인싸 인싸 논란 아 근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 누군가가 저한테 계속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야 너 이게 자꾸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과 뭔가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나가는 느낌? 네 그냥 내가 잡아야만 유지되었던 그 관계를 내가 놓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 근데 반대로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 얘가 되게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친구관계를 끝내? 그래서 되게 그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나랑 사이가 좋게 지내고 싶다는 사람이면 제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다시 잘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바뀌기 전에? 애초에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냥 네가 바뀌든 말든 난 모르겠다 하고 하다가 이제 어? 연락 안 하네? 그치 뭐 난 다른 애랑 놀아야지 하고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 혹시 그 어떤 친구나 자신에게 내가 많이 했던 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 친구에게 혹시 진짜 다가가서 야 너는 이만큼 나에게 해주는데 그게 모자라 내 생각에 네가 나를 호우치고 파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대화를 해보는 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할 필요도 없지만 해서 나쁠 것도 없는 그래서 마지막 시도로 그러니까 후련하게 난 할 만큼 했다 라고 하기에는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도를 이제 좋게 응답해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드물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도 좀 어 친구가 약속을 몇 번 안 지키길래 어렵게 어렵게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두 번을 이제 깨뜨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어요. 오래 안 봐도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오래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건 그날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잖아요.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면. 한 달 전이면 엄청 많이 약속. 그렇죠. 근데 뭐 그 친구도 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 자꾸 실수하지 말아달라고 오해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가 사과를 해줬고 그래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한 번 딱 경고를 주면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서 바로 사과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뭔가 약간 깨달음을 조금 느낀 게 이 사연자분께서 갑자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봐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자기 본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하면 약간 좀 어색하고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분께서는 약간 조금 천천히 다가가되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한 번에 끊어내지 말고 약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난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연자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연자분께서 조금씩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기 본 모습을 조금씩 알려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너무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사연자분의 성격과 기존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성격 사이에서 중심을 조금씩 잡아가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은 친구고 좋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모습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오 다들 좋은 말씀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hon. 하늘 기준이 좋은 bibliotees 고 introduced whoever 건강 해결 행복 하지 신 하늘 삶 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